자 이쪽으로 반갑습니다 제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별 여행사의 가이드 완전 쫑입니다 네 만족도 반갑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여기 신청하신 거죠? 얼마 전에 얘네 집에 놀러 갔는데 얘네 아버님이 새치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점수 딸 겸에서 아버님 제가 새치 뽑아 드릴게요 개당 10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헤어지세요 우리 아빠 대머리 됐는데 머리카락 세워보니까 87만원이 나왔는데 이런 애 안 헤어지게 생겼으니까 우리 아빠가 화 엄청 많이 났어 우리 아버님 털갈이 할 때 됐어 야 이거 마리아 방구야 싸우는 거 너무 좋았어 지금 좋은데 제대로 헤어져야 된다 안 그러면 이게 부작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꼭 이런 놈들이 있어 이런 놈이 노래방 가고 제가 가장 슬픈 사람처럼 그 남자 그 여자는 왜 불러? 헤어졌다고 슬픈 놈들이 그 남자 그 여자 뒤에 애드리브까지 다 하드만 우린 믿지도록 사랑했었지 아몬드 크림 이건 뭐야 아몬드 크림 아몬드 크림이야 뭐야 그걸 저한테 물어봐요 이거 왜 하는 거야 구라이 들어 왜 왜 왜 이렇게 화를 해요 지금 화를 안 나게 생겼냐고 그래 휘성 뭐 안 되나요 안 돼 이 새끼들아 안 돼 안 된다고 사랑을 했다 왜 반말하는 거야?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양반을 한꺼번에 지금 아 숨질이 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아 뭐 하는 거야 이 양반을 지금 제대로 가이드를 해줘야 될 거 아냐 콘텐츠 아니야 왜 나의 작은 소미를 무시하나 아 왜 자꾸 톤을 올려요 아 이 사람 변화관이야 가만히 있어 아무튼 안나씨 내가 안나씨 보니까 새로운 남자를 하나 소개를 해줘야 될 거 같아 진짜요? 네 괜찮은 사람 있어 미스터예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? 전 그냥 백수만 아니면 돼요 백수네 백수네 아 도연아 헤어지기 싫어 나 헤어지기 싫다고 난 헤어지기 싫어 난 헤어지기 싫어 장도연씨? 아 예 안녕하세요 김용명씨? 네 홍익인간이에요? 예? 쫄트 좀 입지마 이거 젖꼭지 자꾸 눈만 씻어놔 침착하시고 네 왜 헤어지려고 침착하신 거예요 그럼? 아휴 진짜 아니 제가 이목구비 아장난 건 그냥 가주만 한데 뇌까지 다 아장나가지고 그냥 엉망 침착이에요 아 그래서? 너 자꾸 아장이라고 그래 이거 내가 멈춰가면 너 그런 거 밖에 기억 못해? 뭐가 요즘에 미세먼지 많다고 그래가지고 너 피부 건조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화장품 가서 SK텔레콤 사귄 건 왜 기억을 못해? 화장품을 가서 SK텔레콤 사귄 건 왜 기억을 못해? 화장품 가게 가서 SK텔레콤 내가 사주었잖아 SK투잖아 멍충아 아니 내 얼굴을 바르는 게 SK텔레콤이야? 그래 어 그러면 그 화장품 발라가지고 피부에 안 맞아서 트러블 나면 피부과 안 가고 AS 센터 가겠네? 어 그렇지 아 그거 맞아? 어 그러면 그 뚜껑 안 열리면 뚜껑이 왜 이렇게 안 열려? 어 와이파이존으로 가자 그래서 와이파이존으로 열리면 뚜껑 열 때 소리가 똥 똥 똥 똥 똥 이 소리가 나 어 맞아? 어 그래 아 그래길래 그 화장품 광고는 김혜 씨가 나와가지고 약정 할인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해? 아주 속내를 잘 내네 아우 진짜 최악이야 진짜 뭘 최악이야? 아우 이것 좀 보세요 말이 일지않통한데 정말로 야 도영 씨 남자 하나 소개해줄게요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? 야 저는 약간 동안 아 완전 동안 하나 있어 완전 동안 미스터 예 미스터 예 아 꺼져요 들어가요 야 이 양반아 왜 동안이잖아 저게 동안이야? 야 이 사기꾸라 올라 올라 아저씨 알렉스 알렉스 알렉스가 아니라 이거 완전 사기꾸라 아저씨 찼다 나이뻔스 아유 진짜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양반아 지금 아니 사기꾸라고 아니 다 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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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따라와 총체적 난국이구만 연애할 생각들 하지마 꺼져 도와주려고 그랬더니 이씨 쓰레기 같은 양반들이 진짜 용진 씨? 어 나이야 좋아보이네 어 너도 남자친구 생겼어? 어 난 남자친구 생겼어 음 그랬구나 뭘 그렇게 서있어 꺼져 어? 꺼지라고 남자친구 때문에 꺼지라고 뭐야 어이없어 남자친구 아유 temperatura 남자친구 아이씨